현대 사회의 특징은 이동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든지 빠르고 뭐든지 신속하고 정확한 시대가 현대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서울에서 밥 먹고 점심에 부산에서 점심 먹고 저녁에 광주에서 저녁 먹고 볼일 보고 돌아와도 시간이 많이 남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또 일부지 일부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돌아오시는 분도 있을 만큼 요즘 참 이동성이 편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사를 하는데도 신속하고 이민을 가는데도 쉽게 가고 또 직장을 넣고 또 결혼을 결정하는 모든 일에도 뭐든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우리 또한 내 이익과 생각에 의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이 이동성을 따라 쉽게 결정하고 쉽게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될 때만 현대 사회를 믿음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멋진 수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 수례를 타시고 애국 땅으로 내려오십시오 라고 아들 총리 아들 요셉이 수례를 보내는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내가 이 130세의 나이에 아들을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마음으로 헤브론에서 살고 있던 야곱이 곧장 부엘세바까지 신속하게 내려왔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가난 땅의 경계의 땅입니다 이 땅만 지나면 애국으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경계선에 딱 서 있을 때 갑자기 야곱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30세의 노령의 나이인데다가 대가족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 결정하면 가족 전체가 고생하고 자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에 서이기 때문에 상황을 볼 때는 빨리 가야 하는데 가족과 상황과 여건을 보고 또 신앙적인 생각으로 볼 때 가난 땅을 떠난다는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야곱이 머뭇머뭇하면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흉년의 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갔다가 아내의 사례를 빼앗길 뻔한 일을 야곱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국 땅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애국 땅에 내려가지 말고 가난 땅에 머물라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야곱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형을 피해 도망을 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또한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생각하면 애국 땅으로 가야 되는데 신앙적인 경험과 과거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까 가면 안 되겠거든요 가야 될 것인가 가지 않아야 될 것인가 처음에 해불원 땅에 있을 때는 아들이 보낸 수레를 보고 감격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곧장 내려왔는데 이제 정작 그 나라를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갈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의 충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사할 때나 결혼할 때나 이민 갈 때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나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런 현실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충돌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새에도 이런 갈등 속에 우리가 놓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때 야곱은 늦게나마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1절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라는 의미는 이삭도 중요한 상황에 섰을 때 갈등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그 기억들을 야곱이 보고 아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갈등의 상황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 sacrifice라는 이 단어는 복수입니다 한 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당으로 내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와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확 드리고 있는데 그 밤에 3절인가요?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중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쓰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정확한 그때에 딱 나타나시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이 지금 이름이 바뀌어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날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또 형을 피해서 바단아람으로 도망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엄청난 경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고한 생각들이 야곱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인생의 노년에 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른 것은 신앙의 가장 전성기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 경험들을 회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어요 그때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위치를 파악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강구하여 부르지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음성을 주실 때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예배하는 자만 기도하는 자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가 우선순위가 될 때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미리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애굽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 될 수 있도록 내가 그곳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4절에다 보니까 함께 돌아올 때까지 내가 동행해 줄 것이고 요셉이 너의 마지막 임종까지도 지켜줄 것이다 복된 죽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야굽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인생의 전승기를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은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데 무슨 감동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은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줄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좋은 마지막 죽음은 모든 가족들이 딱 둘러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부모 생각하면서 축복의 말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자녀들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딱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정말 축복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예배하는 야곱에게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 이르기 전까지는 야곱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바뀌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일에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편안한 마음이 있을 때 편안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인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강구할 때 자꾸 내 마음이 불편해 이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은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있으면 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중점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루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디로 떠납니까?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 떠나다라는 말은 말뚝을 뽑다라는 뜻입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말뚝을 뽑는다는 것은 그 장소를 완전히 정리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말뚝을 딱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것을 알지라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확신된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행동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런데 아는 것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힘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걸까 이걸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아는 지식을 행하도록 만드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신속하게 말뚝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가축과 가난한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말뚝을 뽑아서 곧바로 애굽으로 갔더라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것 세 번째는 그 받은 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세 가지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안 받으면 실패한 것 예배 실패자입니다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을 안 받으면 실패 말씀은 받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확신은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예배를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되어 가졌을 때 말뚝을 뽑아서 온 가족이 애굽당으로 향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때 야곱은 예배의 성공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새해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이고 새해는 나는 복만 받을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새해 우리 인생에 계속 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해 많은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갈등의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라도 실패하면 실패자예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새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46장 전체를 포관하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1절로 7절까지만 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또다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8절로 27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한번 보시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야곱의 자녀들 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하는 명단이 8절로 27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냥 70명 정도가 66명이 가난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굳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일일이 나열해서 열거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왜 이름을 기록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야곱 한 사람의 결단과 결정으로 전진하고 있지만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교회가 믿음의 길을 걸었더라 이것보다 에덴교회 곽성덕 최정숙 이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적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봉사하는 것보다 열 사람이 봉사하는 것이 힘이 더 큽니다 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보다 에덴교회 전체가 전도하는 것이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을 기록하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구성원이 교회 중심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을 할 때에 우리 가정 구성원들이 신앙 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할 수 있는가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 가정 구성원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확실하게 있어요 나는 에덴교회의 성도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에덴교회의 성도입니다 나는 에덴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래요 요즘은요 10분 거리인데도 교회를 옮겨요 아이고 멀어서 나는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소속감 우리 가정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가정이 신앙생활하기에 적합한 선택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소속감 교회에 대한 소속감,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일이 가정의 화목에 도움이 되는가 가정의 화목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일으키며 있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의 이 일로 인해서 화목이 있을 것인가 아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 가정의 분열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가정 화목에 도움이 되는 건가 자 오늘 읽어볼까요? 이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고샌땅으로 요셉이 준비한 고샌땅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고샌땅에 다 갔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요셉이 죽은 일로 인해서 계속하여 형들에 대해서 좋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좋지 않는 시각으로 살았던 야곱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꼭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 정말 최고의 감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감격이 일어났어요 요셉이 사라진 일로 인해서 가정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저들에게 있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로 인해서 요셉을 만난 야곱과 그 형제들의 마음이 뭉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편해로 인해서 역기능적인 가정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에 변화되고 나니까 마음의 응어리가 눈녹듯이 녹아버리는 축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그래서 바로에게 만나는 일들을 인해서 형제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이야기하고 또 화목하는 일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다 이 사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화목이 일어날 것인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에 적합한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육 문제로 인해서 유학을 가고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양질의 교육과 어떤 사업의 풍성함을 위해서 부부가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부부가 갈라지면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잠시 갈라지고 잠시 떨어지는 건 괜찮지만 부부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되고 가정은 최소한 될 수 있는 한 가정이 모두 합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정이 화목해야만 더 큰 개념인 교회가 화목하게 믿음으로 서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교회에 와보십시오 모든 것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화목이 안 돼 부부싸움 한 날은 굉장히 적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의 화목이 있어야지 교회의 화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가정의 화목은 우리 가정의 화목은 교회의 화목입니다 교회의 화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 가정이 이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사를 감으로 인해서 교회의 중심 신앙생활에 방해는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일을 진행해야만 우리는 교회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새 힘을 얻도록 만드는 일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전해드리고 싶으는 가장 핵심의 말씀은 모든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은 말씀과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일에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는 예배와 기도에 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새 힘도 예배와 기도에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자녀들이 이렇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도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배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신앙인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그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갈등했잖아요 갈등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자기 욕심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야곱의 한마디는 모든 가족의 한마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는 확고하게 행하는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는 예배드리는 일에 같이 따라해볼까요? 새해는 예배드리는 일에 힘을 쏟읍시다 힘을 쏟읍시다 이러고 또 삼부예배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일에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시작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가정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고 있는가 화목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